이리 와봐. 아빠 보여주고 있어. 야. 다둥이 마라톤 대회 간대. 다둥이 마라톤 대회? 다둥이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군요. 큰 애들은 못 나가고 작은 애들끼리 하는 거야. 미취학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건? 넷째, 다섯째까지만 되는군요. 네, 저희는. 소리랑 달리기 하면 할 수 있겠어? 향이 달리기 잘하잖아. 나 잡아봐라 잘하잖아. 잘했어. 지금 약간 안 땡기는 표정인데, 향이는? 망사 실행이 그거 나왔어. 소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다 때리면서 내 앨범 날 거라고 하면서. 딱 이러고 있어. 아니지, 누가 다른 사람이 타거나 이러면 이야! 이런 거 하겠지. 그 대회 때 지난번 입었었던 소리 헐크 옷 입혀서 나갈까? 아이고 귀여워, 저 귀여웠어. 만약에 럭비 같은 거 어깨로 치고 달려가는 거 하면 소리가 다 넘어졌어. 소리만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어, 소리 왜 그래? 소리 왜 이래? 어? 누가 지금 숨기 건드렸어요? 소리 왜 저래? 자, 한번 잘해보자. 어? 향이 형 파이팅! 오늘도 박지원 의주의 파이팅. 오, 오리 오리 좋아. 얘 오리. 아, 오리 맛있죠. 뭐야? 오늘 뭐야? 메뉴 뭐야? 오리요? 아, 마르소데라 두근제. 네, 뭐 보시겠습니다. 얘 오리. 맛있겠다. 많이 먹어야 돼. 향이야! 엄마가 너네 힘내라고 이거 해준 거야, 고기. 많이 먹어야 돼? 야채 안 먹으면 안 된다. 야채 안 먹으면 초콜릿을 못 먹어. 맞아. 대박. 가자. 가자. 기찬아. 많이 먹어. 선수들이 약간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소리 잘 먹네요. 나가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민해질 수 있어요, 선수들이. 아, 잘 먹네 다들. 기찬이도 이제 다 큰 거 같아요. 얘 많이 먹어? 형이도 많이 먹어? 많이 먹고 힘내서 우리 잘하자. 우리가 대표 다둥이 가족의 어떤 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대한민국 대표 다둥이 가족이 어디야? 너 뭐 하냐? 너 많이 하느라, 너무 커서. 아, 미국이네? 아, 대한민국 만세네? 아, 그렇지 그렇지. 다둥이 다둥이. 아, 우리 그 다음이야? 응. 우리가 쌍둥이가 없어서 그렇구나. 야, 그래도 숫자 보면 우리가 있지. 어, 여기에 쌍둥이까지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두 손으로 보이자. 알았지? 화이팅! 화이팅! 나가서 연습을 해보자. 놀아보자, 아빠와 같이. 연습? 큰 관심을 갖고. 아니,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박지현 가족이 왔다는 걸 다 알 테니까. 성적이 좀 나왔으면 하는 거지, 나는. 가자, 가자, 가자. 발 맞춰서 가. 아, 군단이네, 군단. 아, 이거 좋아요. 1호, 2호, 3호. 접수해야 돼, 접수. 일로와, 일로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 저기 박지현 가족이에요. 확인 되셨고요. 아, 확인 됐어요? 오늘 누가 제일, 다둥이 가정 중에서 누가 제일 애기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아요? 하나 더 먹고 싶네. 나 얘네랑 촬영 갔다가 생겼잖아요. 근처 가면 애가 생기는구나. 자, 집중, 집중, 집중.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오늘 경기 어떻게 할 거야? 오늘 경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동남이에요? 아, 네, 네.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에요? 이만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냐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머니. 저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왜요? 혼자 낳은 거냐. 두 집이 합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지방의 인구복지협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로. 고맙다고. 아빠 분석 때문에 자기들 지역에서도 애기들이 좀 더 많이 태어날 것 같다. 형이야,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잘 할 거지, 화이팅 할 거지? 오늘 응원은 누가 할 거야? 응원은 아빠. 응원은 내가. 응원 단장이니까. 화끈하게 한 번 해볼게. 네. 인원수로 끝내는 거지, 인원수로. 알았을 거야, 인원수로 죽여. 인원수로 죽이는 거지. 인원수로 죽인데, 아. 해본다. 네. 자기야. 창이 연습, 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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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있으면 달려가게 되죠 얘들 뭐 환장하지 뭐 힛라이 거기 있어봐 힛라이 이리 와봐 힛 너무 좋아하더라고 정말 자, 니네 선수들 선수들 자, 향이 선수 먼저 이거 자, 소리 파이팅 소리 잘 알았겠지?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귀여워 아직도 뭔지 모르고 있어요 강종 기복이 심함 강종 기복이 심함 오, 이게 뭐야? 설메 자전거 뭐? 아, 이거 뭐야? 도전이 맞네 빈차, 빈차, 빈차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여기, 여기 소리 이리 와 소리 이리 와, 소리 이리 와 향이 이리 와 향이 이리 와 안아줘, 뒤에서 소리 안아줘 소리 안아줘 뒤에서 소리 안아 아빠야 좀 이렇게 됐어 안아, 소리 안아, 소리 안아 자, 곧 저기 곧 응원 준비 육남매가 나가신다, 키를 비켜라 아, 정말 역시 역시 무난한 곡이야, 무난한 곡 육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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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정말 열심히 하신다 육남매 육남매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 하지 뭐 버티야, 버티 버티 파이팅 버티 파이팅 육남매 여기 몇 남매? 4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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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치 않네, 여기도 여기도 만만치 않네 우리는 육남매인데 그러게, 육남매 어떻게 몇 남셨구나, 더 남아셔야겠다 꽉 잡아 꽉 잡아 출발 출발 소홀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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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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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야, 너 울고 난리났네 그렇죠 형이 빨리 빨리 끌어줘 형이 빨리 가자 가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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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오, 필승, 군만배. 의미상으로? 아버님 지치지도 않네요. 대단하십니다, 주. 웬만한 소리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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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아, 소리야, 거기 아니고 소리야. 소리야. 소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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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필승, 군만배. 자, 준비. 아, 이제 훌라후프예요. 자, 자, 큰 솔로. 우은, 우은 멋지게 하자고. 육남매가 나가신다, 귀를 비켜라. 육남매? 진짜 우리 어렸을 때들은 뜻래. 육남매가 나가신다, 귀를 비켜라. 그만해, 그만해. 더해. 향이야, 향이야. 향이야, 향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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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향이야, 향이가 나간다, 소리도 나간다, 귀를 비켜라. 다 충분히 알았어요. 애드립이에요, 애드립. 애드립이에요. 충분히 알았어요. 애드립이에요, 예. 나, 약수를, 약수를 하셨나? 화이팅, 화이팅! 협동심, 협동심, 넘어지면 안 돼! 서로 도와줘야 돼, 넘어지면 안 돼! 이게 마지막이야!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naj deliberately! 오시려 hacia 베개 오시려. Nacht! 날이 났어요, 날이 났어요. 돌아가라ätt다. друга. Ass.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연습한 건 기분이 울랄겼을 텐데 소리 잘했다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누가 누가 치고 해가지고 어떤 자제를 경험했어 잘했다 난 잘했다 잘했다 울지나 소리야 아버님 울지나 소리야 제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얼음의 선군지만 소리야 대단하시네요 매달 받으러 가자 매달 소디야 매달 받으러 가자 매달 아 매달 다 주는 거예요? 소린 선수에게 다 주나 봐요 소린 선수에게 다 주나 봐요 형이 여기 봐 소리도 여기 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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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소리야 잘했어 소리야 잘했어 오늘의 다둥이 마라톤 대선곡 최고였어 오늘 자 다 같이 사진 한 번 남기자 그래 자 다 같이 아 저렇게 다 같이 저 티셔츠 같이 입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나 진짜 보기 좋은 거 같아요 나 진짜 보기 좋은 거 같아요 안 맞다 어머 왜 이렇게 많아 안 맞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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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 소리 펴줘 좀 봐 어머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저희 가족이 녹음을 했어요 노래? 네 제가 이제 신곡이 나오는데 네 그 신곡을 아이들 버전으로 좀 빠르게 해가지고 애들가 녹음을 했어요 아 의미 있네요 다 같이 아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녹음날이군요 이야 진짜 의미있다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 더 가사 받으세요 글씨 읽을 줄 알아 자 첫 키 좀 잡아주라 첫 키 첫 키 이 곡은 이제 원데이키즈 이진성씨가 작곡을 한 곡이에요 아 오케이 비찬이야 여기 비찬이가 먼저 시작할게 가족이 함께 한 노래를 부르는 아 너무 좋네요 둘이 다섯 명 그렇지 그걸로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하나 여섯 개 나 혼자 함께 해 들어가니?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짱 나거든요 사실 처음엔 하나 둘 역시 랩을 잘 하세요 역시 하나 여섯 개 행복한 할아버지 지 지 지 지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어머 가족 어머 우리 가족 어 표정 많이 신났어 귀여워 웃는 거 봐 아 아 아 감동해요 박지현 또 울어 박지현 울어 마지막으로 오는 거야 들어보죠 들어봐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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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해 복방유가했지만 지난번 그동안 11개월의 모습이 다 펼쳐지네요 아 그동안 11개월의 모습이 다 펼쳐지네요 캣포는 최악의 여섯 아 야야야 그대 벌리기 잊었어 보나여서 담기면 불가능은 없을 거야 아 와 어머 누가 더 월드네 진짜 이거 아 이거 참생이 돼요 아 아 아 아빠가 너희를 지킬게 여섯 천사들 세상 최고의 해문이야 You are my love 아 아버님 좋아 아버님 좋아 아버님 좋아 부자 할아버지 아이들 오우 가사 근데 되게 감동적이다 와우 가사가 되게 오우 노래 잘하네요 진짜 잘한다 내 얼굴 보면 행복한 나 내 동생들 싸우기도 하지만 금방 다시 또 사이좋아 어머나 목투 사이잖아요 어머나 잘 살려보신 분은 일 년 동안 우리에겐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이 웃어질게 만들어 서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아빠가 너희를 지킬게 여섯 천사들 매일매일이 전문이야 아 진짜 작아다 진짜 이거 목 atra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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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